인사합시다 반응하세요 오늘은 펜타스톰X 열어보겠습니다 펜타스톰의 신형이야 잘하면 근데 너네 할 때 우리가 물려줄 수 있겠다 그래도 몇 년 차가 좀 있잖아 계속 콩순이와 시크릿 주주 이런 거를 주입시키고 있는데 녹록지 않아요 꺼내봅시다 펜타스톰 펜타스톰X 펜타스톰X가 더 멋있는 거 같아 역시 뭐든지 신형이 좋구만 우와 상자를 어디에다 갈까요? 우와 차 멋진데? 멋진데? 우와 이거 봐 날개 합체해야지 합체 우와 뭐 먼저 꺼내줄까? 스톰? 프론 먼저? 경찰차 프론 나와 프론 채널 이름 디케이와 장난감 친구들 나도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 최근 건 그래도 꽤 잘 나왔어 아니 또 여기도 이제 계속 발전하는 거지 변심방법이 바뀌었나? 응 됐다 됐다 변심방법이 바뀌었네 펜타스톰과 펜타스톰X 펜타스톰은 어디 갔어? 10m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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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땀나 펜타스톰은 헬라클맥스과 에이스 에이스 그 다음에 스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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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경찰차 미국에는 미국 경찰차 어? 스와트는 미국 경찰이야? 한국 그렇구나 됐다 스카이 스카이 그 다음에 펜타스톰 펜타스톰 해주세요 펜타스톰 스톰도 바뀌었나? 응 이걸 잘해야 되는데 시합 어려워요 야! 아빠 이거 시켜놓고 어딜 이렇게인가? 이렇게인가? 아이고 사기야 바꼈다 땀나네 아 진땀나네 진짜 아빠도 처음에는 다 그런 거야 하하하 어려워 새 거라서 빡빡한가 봐 딱해 아 됐다 됐다 어우 우리 스톰 맥스는 변신하지 말자 스톰 맥스는 그냥 쭉 로봇으로 그냥 어우 땀나 땀나 아 이걸 먼저 이걸 먼저 스톰 맥스 내가 준비물 갖고 올게 뭘 갖고 와 내가 준비물 갖고 올게 집에 가져가서 놀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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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주세요 삼촌 안녕히 가세요 삼촌들한테 인사 삼촌들한테 인사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아빠 뽀뽀 이중 삼촌하고 촬영하고 갈게 빠이빠이 이따 봐요 오늘의 기력을 다 쓰신 거 같은데 뭐 엑스는 좀 어렵구나 촬영하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사 TK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빈입니다 자 오늘은 심갓 야 저희가 믿고 듣는 심갓 이제는 왠지 후지면 안 될 거 같은 심갓 이제 기대치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이게 웬만한 걸로 만족시킬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 그리고 EW100 EW200 이 시리즈로 계속 나갈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오늘은 E-M6L E-M6L이요? 네 E-M 시리즈는 아주 예전에 몇 년 전인 거 같은데 거의 초창기 때인 거 같은데 그때는 EK 시리즈 E-M 시리즈 해가지고 그 몇 년 전에도 그 가격대 기준에서는 굉장히 가성비가 좋았다 이런 평가를 했었습니다 네 특히 EK3인가 그게 되게 기억에 남네요 그 제품이 굉장히 가성비 좋고 밸런스 좋아가지고 맞아요 여러 뮤지션들이 모니터 이어폰으로 선택을 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던 거 같은데 부활의 김태현 아저씨가 그거 모니터로 선택해서 쓰고 계셨었죠 그랬었죠 근데 그 이후에 최근에 심갓이 굉장히 호평을 받게 된 시리즈는 EA서부터 EA500 EA2000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저가형 가성비에 정말 크게 한 획을 그은 EW 시리즈들 EW100 EW200 때문에 저희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제가 주변에 그 지인한테 EW100 좀 선물 주려고 검색을 했는데 지금 시중에 없더라? 아 구하기 진짜 힘들어요 왜 그렇게 됐어? 모르겠어요 너무 잘 팔려서 그런 거야? EW100이 시중에 없어요 공동구매가 끝났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없어요 물건이 없어 없습니다 그나마 제가 찾아봤을 때는 EW200만 되게 소량 있었는데 그것도 아마 저희 방송 나가는 시점에는 다 팔려 있을 것 같은데 진짜로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제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W 시리즈에 또 신작이 나오려나 했는데 이번에는 EM으로 갑자기 초심으로 회귀? 갑자기 그런 느낌이네요 심갓이 한 번씩 갑자기 이런 느낌이 좀 있죠 무슨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살짝 저희가 느끼기에는 왜 이 타이밍에 약간 뜬금없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아 근데 제가 이제 살짝 테스트 해봤거든요 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그래요? 왜냐하면 각각 라인업이 가진 의미가 있었어 음 그 EA 시리즈 같은 경우는 저음에 굉장히 그 캐릭터를 몰빵한 듯한 완전 고급진 저음을 한 번 내보겠다 하고 만들었던 게 EA 시리즈고요 EW는 진짜 이 가격에 보여줄 수 없는 걸 한 번 보여주겠다 음 이런 느낌이었다면 EEM은 여러분 원래 심갓이 프로들이 모니터로 써도 전혀 손색이 없는 굉장히 레퍼런스 사운드를 잘 내는 걸로 유명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EEM은 그런 계열로 좀 간 것이 아닌가 오 이렇게 살짝 스포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EEM6L이고요 가격대는 어? 이번에도 가격대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어? 그래요? 해외 정가가 10만원대 중반입니다 오 아직 우리나라에 얼마로 출시할지 정해지진 않았지만 여태까지의 심갓 제품들은 대체로 거의 한 비슷한 수준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 10만원대 중반? 어? 조금 거보다 아래? 그 정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가격이 그 정도밖에 안 올라갔는데 어? 이게 EW 시리즈와는 확실히 다른 두툼한 패키지 아 요즘 신갓이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잘 만드니까 10만원대 중반이면 어? 싼 애가 아니라 어? 이 가격이면 도대체 어떤 소리를 들려주지? 라는 기대감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5만원짜리 7만원짜리 이런 거에서도 우와 막 이랬는데 네 자 그러면 그거의 거의 두 배 가격에서는 어떤 걸 들려줄 수 있는가 응 기대해보겠습니다 네네 열어봅시다 네 짜잔 요번에 제품 별칭은 피닉스입니다 불사조 표지에도 사실 여기 그려져있었어 불사조 불꽃인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불새네 네 불새 불사조 2인제 와 그거 하려고 불사조를 그렇게 자극적으로 틈을 들이신거야? 미안해 요즘 젊은 친구들은 누군지 모를 것 같아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아 그렇죠 네네 자 요번에 피닉스 유닛 보십시오 오 아 유닛도 꽤 고급스럽게 잘 나왔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 EW 때부터 유닛 디자인이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EW200이 특히 유닛 디자인이 되게 괜찮았죠 어 근데 요번에 피닉스도 잘 나왔어 아니 이게 뭔가 너무 화려하지 않게 깔끔하게 뽑아내는 거 너무 괜찮은 거 단정한 고급스러움 요번 유닛은 좀 그런 컨셉인 것 같습니다 네 EM6L 피닉스 노즐이 조금 두툼한 거 같아 노즐 두툼하네요 많은 걸 또 들려주겠지 뭐 음 이게 왜냐면 드라이브 스펙이 1DG 4BA야 어? 가격 대비 스펙 훌륭합니다 아 그쵸 너무 훌륭합니다 거기다가 심갓의 튜닝이라면 또 믿을 수 있죠 아 그럼요 자 그리고 요번에는 요 액세서리 박스 심갓이 실제로 구매해 보시면 다른 저렴한 이어폰 브랜드들 보다는 훨씬 그 뭐 엄청 럭셔리한 거 뭘 껴주는 건 아닌데 신경을 많이 써 요런 액세서리 박스도 이렇게 열어보시면 요기 파우치가 있죠 네 파우치가 있고 옆에 칸막이가 있고 설명서가 들어있어 이런 식으로 되게 사소한 건데 정말 그 정성스럽게 신경을 써준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거 제조업 해보신 분만이 이해할 수 있는 디테일이다 어 이런 거는 정말 이 사장님이 엄청 세심한 분이 아니라면 이런 건 신경 못 쓸 거야 그냥 보통 그냥 껴넣겠지 그냥 그렇죠 이런 사소한 거 하나까지 정말 신경 써주신다라는 점에서 어 그냥 허접한 그런 저렴이가 아니다 그건 확실한 거 같아요 아 그럼요 그리고 케이스도 케이스 보십시오 오 요번에 케이스도 잘 나왔다 어 케이스도 괜찮습니다 케이스 재질도 되게 괜찮고 케이스 열어보시면 이렇게 케이블 오 케이블 요번에 케이블도 괜찮습니다 요번에 요 케이블은 은도금 OFC 오 좋은 케이블을 쓰고 있습니다 참 이런 패키지 보면 여기 사장님도 진짜 예민한 사람인가 보다 진짜 십몇만 원에 근데 이 정도 신경 써주시는 거는 저는 진짜 놀랍다고 생각해요 아 그럼요 네 그리고 요 아래쪽에는 이어팁이 들어있는데 이어팁은 그냥 한 종류 들어있어요 제일 큰 사이즈 네 꽂으시고 일반 엑스라지보다 좀 더 큰 느낌인데 이어팁이 좀 크더라고 아유 좋아 요즘 이제 유저들의 귓구멍이 커지고 있는 걸 그런 트렌드를 반영한 처사가 아닐까 점점 커지고 있다더라 우리 카페 회원분들은 굉장히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처음엔 미디엄 쓰셨던데 이제 라지가 아니면 만족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어 아 아 근데 E-M6L은 정말 꼭 꼭 꼭 꼭 미리 알고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수비 엔지니어가 나 이 실수 할 줄 알았어 어 왜요? 뭐냐면 요거 이어팁 꽂을 때 꼭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 지금 깊게 끝까지 꽂았잖아요 네 안 돼 이러면 어? 요게 제가 E-M6L을 테스트하면서 찾아낸 단점인데 보통은 대부분의 이어팀들은 이어팁이 들어가는 그 턱이 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 턱에 걸리게 만들잖아 그렇죠 근데 E-M6L이 이 노즐이 두껍다 보니까 그 턱이 있기는 있는데 거기에 지금 잘 안 걸려 이어팁을 꽂다 보면 너도 지금 그래서 여기 턱이 있잖아요 네 그냥 번들로 준 이어팁을 꽂다 보면 너도 여기서 안 멈추고 아 거기까지 안 갔구나 너가 이 밑에까지 이렇게 넣은 거야 이렇게 넣은 거야 아 근데 원래는 여기 턱 있는 데까지 넣는 게 맞는 거야 턱을 되게 얕게 만들어 두셔가지고 이게 번들 이어팁이 거기를 쉽게 넘어가 버려요 근데 여기서 이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보통 이렇게 노즐이 넓은 애들은 이어팁이 되게 짧은 거 혹은 이렇게 너무 깊게 꽂아버려서 짧아진 거 이 상황에서는 소리가 너무 쏘게 들어와 버립니다 귓구멍으로 굉장히 쏘는 소리가 들어와 버려 그래가지고 저도 처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힘줘서 푹 누른 다음에 듣고선 이상하다 밸런스가 왜 이러지? 했는데 보니까 이 턱을 넘어가가지고 이어팁을 꽂아놓은 거였어 이거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딱 선에 맞춰가지고 꽂으셔야 딱 그 E-M6L이 의도한 밸런스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진짜 처음에 이렇게 꽂고는 되게 깜짝 놀랐어 음 소리 왜 이러지? 심갓이 혹시 이전 거는 후루꾸였나? 그렇게 생각했다가 후루꾸라니 그건 아니었죠 이렇게 제대로 끼웠습니다 여유를 꼭 남기세요 번들 이어팁 쓰실 때는 꼭 그래야 됩니다 착용샷 어떻습니까? 오 깔끔합니다 굉장히 단정하고 엘레강스한 스타일 오 이거 괜찮지? 좋아요 그리고 1DD4BA인데 사이즈도 그렇게 크지 않아 그러니까 사이즈가 그렇게 막 튀어나오거나 하지 않아요 자 오늘은 뭘로 들어볼 거냐면 짜잔 듀5 오? 5요? 듀5가 같이 들어왔습니다 와 대박 대박 해외에선 지난주부터 판매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듀4 너무 좋았잖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오 너무 좋아요 꼬다리 진짜 너무 잘 너무 잘 나왔는데 그것도 없어 지금 여긴 맨날 없어 물건이 물건이 이렇게 딸려 어 이번에 듀5는 ESS 칩을 달고 나왔습니다 음 그래서 와 또 심갓에서 ESS 요거 기대되지 않습니까? 네 심갓 스타일과 또 ESS 잘 맞지 아 심갓의 유일한 단점이구나 뭐? 물건이 없어 아 사고 싶다 사고 싶은데 아니 나도 맨날 문 실장님한테 빨리 좀 갖고 와달라고 그러는데 아 이게 본토에서 팔 것도 없다고 그렇게 잘 팔린대요? 잘 팔린대 하긴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듀5를 갖고 왔습니다 듀5가 듀4보다 살짝 더 길어졌고요 포트는 여전히 3.5, 4.4 둘 다 갖고 있고 옆에 이렇게 볼륨 버튼 달려있는 것까지도 뭐 똑같습니다 디자인적으로 큰 차이는 없는데 살짝 사이즈가 좀 더 커졌고 좀 더 커졌네요 어 2만원 정도 더 가격이 올랐다고 합니다 음 근데 원래 CS43131보다 ES919 제품들이 좀 더 비싸요 아 그렇죠 거기다 듀얼이에요 음 아 안타깝게도 근데 EM6L이 기본 케이블이 3.5mm입니다 3.5mm 포트를 써야 되겠네 또 이거 어차피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은 4.4 커테를 많이 갖고 계시니까 그럼요 그리고 우리 또 더 믹스 커테도 있잖아요 뭐 그런 저렴한 거서부터 뭐 다양하게 있었으니까 근데 보통 이어폰에서 밸런스드냐 아니냐를 그렇게 또 크게 안 따지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그건 그래요 저도 사실 아까 그 얘기 할까 말까 했는데 뭐 이어폰에서 굳이 뭐 저희의 입장은 말리지도 않겠다 강권하지도 않겠다 그러니까 뭐 3.5가 왔다고 해서 아쉬워할 만한 부분은 아니지 않나 뭐 그런 정도 자 오늘 저의 첫 번째 추천곡은 요즘 제가 완전히 꽂혀있는 K-POP 가수 김세정 김세정 새 앨범이 나왔는데 앨범 자체가 너무 좋고요 그리고 본인이 작사 작곡을 하대 어 그래요? 어 그건 몰랐네 물론 전곡 뭐 단독 작사 작곡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작사는 대부분 본인이 하고요 작곡은 이제 공동작곡 야 해가지고 본인이 작업하더라고 다 가졌구나 나 몰랐어 그런지 그런 가수였어? 다 가진 가수 오 프로듀스 워너원 출신이죠 그렇죠 근데 저는 김세정을 진지하게 들어본 게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근데 우연히 듣게 됐는데 응 와 곡이 되게 좋다 이거 뭐냐 하고선 앨범을 딱 들어갔더니 어? 어 그 사람이네? 아 난 동명이인인 줄 알았어 아 이게 근데 타이달에 영문 제목으로 다 돼 있어가지고 아 한글로 무슨 제목인지 알 수가 없어 한글로 무슨 제목인지 몰라 영문 제목은 데스틴이라고 돼 있거든 5번 트랙 모르고 그려도 서로를 그리다 아 그걸 그냥 데스틴이라고 네 번역을 되게 심플하게 하셨네요 야 줄임말이냐 줄임말이야 김세정의 모르고 그려도 야 근데 데스틴이라고 하는게 편하다 아무튼 이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모르고 그려도 서로를 그리다 어느 날 너 진짜 시원합니다 듀5하고의 조합도 되게 좋고 튜닝이 EW 시리즈랑 완전히 다릅니다 비트 주시죠 와 전 일단 이어팁 사이즈에서 만점 드릴 수 있고요 이어팁 사이즈에서 만점 그 다음에 이거 세션들이 되게 좋아할 스타일인데 그렇죠 이게 그 EW 시리즈는 EW 시리즈 맛이 있고 EA 시리즈는 EA 시리즈 맛이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그 어떤 좀 트렌디한 부분들이 좀 있었어 EW EA 둘 다 약간 그 컨슈머 트렌드에 따라서 저역을 조금 더 보강한 느낌 그런게 좀 있었잖아요 네 근데 EM 시리즈는 진짜 레퍼런스 같은 느낌이야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EA나 EW에 비해서는 굉장히 전체적으로 플랫해졌기 때문에 어세션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EM의 M이 모니터였나? 오 A는? W는? W는 와싸다 갑자기 싸니까 와싸다 와싸다 갑자기 A도 한번 들어봅시다 A는 어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미리 생각해놓고 드립을 치는 건 아니어서 아무튼 EM 시리즈는 또 다른 매력이에요 확실히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심갓에 그 10만원 언더의 그 저렴이들 듣다가 10만원대로 지금 올라온 거잖아 그렇죠 10만원대로 올라오면서 과연 뭘 보여줄 수 있을까 이걸 우린 되게 심리화했잖아요 네 근데 아 그래 10만원대 올라오면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구나 를 좀 느끼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고급진 소리인 건 맞아 그렇죠 굉장히 레퍼런스적이고 아주 정직한 사운드를 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건 진짜 잘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지점이 뭐냐면 지금 이 김세정의 데스티니를 들으면서 이게 좀 한국 보컬 믹스의 특징이긴 한데 되게 고역을 많이 살려놓잖아요 좀 까슬까슬할 정도로 진짜 고역을 살려놓는 편인데 까슬까슬하게 올라오는 그 고역을 되게 정리를 잘했어 음 진짜 잘했어 맞아요 그래서 들으면서 되게 시원하다는 맛은 느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선을 넘는다? 그런 기분이 아니어서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이게 고역이 이 정도까지 올라올 때 밀도감이 좀 약하거나 힘이 좀 떨어지면 고역이 되게 세하게 들리고 날카롭게 들리고 맞아요 맞아요 까슬까슬하게 들리잖아요 소위 플랫한 밸런스를 갖고 있다 하는 이어폰들 중에 요런 고역이 되게 까슬까슬하게 좀 귀가 아프게 올라오는 그렇죠 그런 이어폰들이 되게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현장에서는 모니터가 되게 잘 된다 하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게 수년간 까스라이팅 당해온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시절은 이제 지났어 그럼요 이제 좋은 이어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고역의 시원한 맛을 충분히 느끼면서 그게 어떤 귀를 괴롭히는 느낌이 아니라 귀를 시원하게 해주는 선에서 딱 끊어주는 그렇죠 그게 EM6L의 절묘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진짜 이거를 우려해가지고 고역을 좀 롤오프 시킨다던가 해버리면 좀 답답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근데 진짜 밸런스 잘 잡은 것 같아요 고역을 롤오프 시키지 않고 이렇게 밸런스를 잡으려면 이 밑에까지 이 영역들이 다 꽉 들어차 더 꽉 들어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만큼 또 성능이 좋은 거죠 전반적인 그 표현력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괜찮고 그리고 지금 곡을 들었을 때 이 곡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뭐 질감이라던가 지금 컴프레션 눌려있는 그런 느낌이라던가 보컬에서 묻어나는 그런 에어감이라던가 여러 가지들이 정말 잘 들여다보이는 그런 좋은 사운드를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듀5도 역시 표현력 좋네요 성능 좋네 진짜 좋네요 되게 깔끔하네 아무래도 같은 회사 제품이니까 모니터를 했겠지 만들면서 구합도 괜찮아요 지금 조합이 되게 깔끔하고 좋습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수벤지니어가 한 곡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여성 보컬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성 드러머를 한번 무슨 상관인데 그게 드럼 치는 거랑 보컬이 무슨 상관인데 아까 뭐 이인재도 했으면서 왜 저한테만 그렇게 각박하십니까 형님 저한테만 왜 그렇게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시냐고요 웃기지 않았어 이인재 야 빨리 줘 최범이라는 드러머고요 잠시만 제가 이거 어떻게 읽는지 적어왔는데 부러 아니냐 부러? 부러 한국사람이라며 드러머 분이 작곡하신 거거든요 근데 왜 부러야 그거 안 물어봤네 빠데뚜아 빠데뚜아? 뜻은 뭐예요? 세 사람의 춤 세 사람의 춤 세 사람의 춤 세 사람의 춤이라는 뜻입니다 빠데뚜아 그리고 여기에 색소포니스트가 그래미 위너예요 티본 페니코트라고 그레고리 포터라는 그래미 위너의 색소포니스트예요 그래서 저희 숨레코드에서 녹음도 하고 이 곡이 숨레코드에서 녹음한 거예요? 네 숨레코드에서 녹음하고 믹스하고 마서링은 이제 소닉에서 했지만 월클 숨레코드 월드클래스로 나아가고 있는 월클 숨레코드에서 피아노 숲 2집 절찬이 판매 중입니다 판매 중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아직도 2집 음반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링크 드리겠습니다 지금간 밑에 제가 이렇게 무료 광고 해주고 있습니다 티셔츠 만들어 입고 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모자이크 할 수도 없고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여기 몇 장 남았는지 아 카운트를 카운트 적어주세요 그래야겠다 여기다 뭐 이렇게 크게 쪽지로 네 네 빠데뚜아 네 아 무슨 발레 용어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은 게 아닐까? 어 뭐 그런 거 같아요 오 숨레코드에서 녹음한 그래미 위너의 색소포니스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 피아노도? 어 그렇죠 피아노도 너네 거기서 한 거야? 모두 한 공간에서 그 부스에서 합주 녹음 한 거죠 아 어쩐지 피아노 소리가 좋더라고 아 그쵸 피아노 숲 피아노 소리가 좋습니다 틀자마자 피아노로 시작하는데 아 네네 오 역시 월드클래스 오 스탄웨이 오 그럼요 좋구만 잘 샀다 음 이게 한 큐에 간 거야? 어 그럼요 오 한 공간에서 그냥 동시에 어 그럼요 원 투 쓰리 파업 그냥 가는 거죠 우와 되게 깔끔하다 장난 아니죠 이게 라이브로 되는 거구나 숨레코드의 기술력입니다 음 와 이거 진짜 모니터 같아 그쵸 되게 레퍼런스 모니터 같죠 진짜 모니터 같아요 지금 들으면서 와 이거 진짜 그냥 모니터로 쓰면 되겠다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야 이거 잘 만들었다 되게 고성능이에요 맞아요 사실 10만원대 이 정도 성능 보여주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진짜 진짜로 성능 괜찮고 그리고 밸런스가 기존에 기성 모니터 이어폰들 그러면 플랫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뭔가 그 채워지는 밀도감은 좀 부족했던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소리가 좀 나르고 떽떽거리고 쏘고 이런 것들이 기성 모니터들의 단점이거든요 그게 문제였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구세대 모니터들은 대체로 엣지가 좋아 근데 엣지만 좋아 그쵸 엣지가 좋은데 엣지의 그 아래에 양이 채워져야 되는데 이게 좀 양적인 부분이 좀 안 채워지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되게 텅 비어 있으니까 사실은 모니터하기에 더 불편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음은 잘 들리지 음가나 타이밍은 되게 잘 들리고 어떻게 보면 감상하시는 분들 중에도 그걸 되게 중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는 해요 이게 무게감이 실리면 사실 그 타이밍이 살짝 밀리는 느낌이 들거나 좀 그런 단점이 생길 수도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엣지를 잘 살려놓는 거를 훨씬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었습니다 아 근데 제가 그 얘기 진짜 하려고 그랬는데 신갓이 왜 EA나 EW 때부터 저음 컨트롤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EM에서도 마찬가지로 저음 컨트롤을 너무 잘해가지고 저음이 이렇게 풍성하고 꽉 들어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이밍이 하나도 안 틀어져요 제가 진짜로 딱 내리자마자 이거 모니터 너무 좋다라고 했던 게 타이밍이 너무 정확해서 그래요 양을 채우면서 타이밍이 좋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대척점에 있는 그렇죠 그런 조건이에요 양적으로 풍성할수록 타이밍은 조금 느릿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EW 시리즈나 EA 시리즈는 저음이 조금 강화된 버전이었기 때문에 뭐 저음의 표현력이나 저음의 양적인 부분에 좀 더 신경이 쓰였다고 하면 이번에 이 EM6L의 밸런스는 되게 진짜 올고든 레퍼런스 밸런스다 보니까 이 엣지와 울림이 따라오는 이 타이밍이 잘 그 합이 맞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EM6L에서는 타이밍도 괜찮고 양쪽으로도 그렇게 허하다는 느낌이 없어 그 뮤지션들이 많이 착용하는 그 슈어 이어폰들 그중에서 타이밍이 제일 좋은 게 846이거든요 그렇죠 타이밍면으로만 봤을 때 846이 안 꿀려요 물론 이제 해상도라던가 뭐 여러 가지 면으로 846이 좋겠지만 타이밍면 하나만 떼놓고 보면 절대 EM6가 꿀리지 않습니다 최근에 심갓이 사용하고 있는 뭐 드라이버가 됐든 아니면 뭐 다른 무슨 기술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심갓이 최근에 낸 이어폰들이 전부 다 저희가 되게 그 명료하다 음상이 되게 명료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게 타이밍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그 쉽게 착각할 수 있는 게 엣지가 좋고 쨍하고 이러면 그러면 되게 명료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음상이 흐릿해지는 것들은 대부분이 타이밍 문제로 흐릿해집니다 맞습니다 그거를 근데 아직까지도 그게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러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멀티 드라이버 이어폰 드릴수록 더더욱 그래요 이게 고역과 저역의 이 타이밍이 어느 부분이 혼자 막 빨리 나가서도 안 되고 어느 부분이 막 늦게 따라와서도 안 되고 그리고 동시에 시작은 했는데 끝점이 서로 달라서도 안 돼 이게 정확하게 다 칼같이 맞아줘야 우리가 음상이 명료하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드라이버 5개가 전부 한 몸 진짜 한 몸처럼 움직여야지 명료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물론 완벽히 100% 완벽하게 일치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네트워크 컨트롤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회사의 기술인 거잖아요 근데 심갓이 최근에 그걸 되게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을 여러 번 느끼게 했어요 네 진짜 항상 명료하고 항상 깔끔해 좋더라고요 야 오늘 이거 최보미 씨가 되게 좋아하시겠는데 현장에서 최보미 씨는 또 요새 마리아킨 밴드 드럼으로 활동 중이시거든요 그래서 현장이나 이런 데 이제 강추합니다 드러머들이 되게 좋아하겠죠 이렇게 깔끔하고 타이밍 좋은 드럼 사운드를 들을 수 있으니까 네 아무튼 요번 곡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는 또 마할리아 처음 듣는 가수죠 마할리아? 마할리아 요새 희한한 게 제가 우연히 꽂힌 가수들은 이상하게 다 영국 사람이야 형 요새 마음에 비가 오는 거야? 뭔 소리야 이게 아니 근데 영국 싱어송라이터들이 요새 되게 잘해 요새 되게 힙해 그리고 원래 영국 언더그라운드 씬이 진짜 힙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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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내가 어 얘 좀 힙한데? 하고 딱 찾아보면 검색해보면 대부분이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요새 내 레퍼런스 리스트에 추가한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영국 여자 영국 여자 싱어송라이터인데 다 20대야 제 취향인가봐요 그게 영국 20대 여자 보고 계십니까 회장님 근데 나도 되게 신기하더라고 처음 보는 가수인데 얘 누구야? 하는 사람이 전부 영국 여자였어 자켓도 한번 짧게 늘어놓고 봐야 이제 프로파일링이 될텐데 그럼 취향 나오는거야? 그럼요 난 음악만 들었어요 마할리아 버크마 마할리아 버크마 마할리아의 In My Back 이라는 곡입니다 어? 근데 이 곡을 듣기 전에 사실 그 EM6의 사운드가 괜찮다라는 건 저희가 충분히 평가를 했으니까 여기서 조금만 옵션질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옵션이 있습니까? 이어팁을 바꿔볼 건데요 어? 팁을? 왜냐하면 내가 이게 처음에 이어팁을 이 꼽는 문제 때문에 네 조금 그 애를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 저의 이 이어팁 박스 오 약통입니다 이렇게 저희 자 이렇게 저의 그 알약 사이즈별로 문 실장님한테 선물로 받았어 오오오 요거 원래 그 알약통이잖아요 네 왠지 환자분들한테 요런 처방 나가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왠지 사람들이 굿즈로 엄청 요청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저의 이어팁들 중에 아 요거 아껴 쓰느라고 잘 안 쓰는 건데 오 황동팁 황동팁? 황동팁 들어보셨습니까? 와 여기 보세요 여기 황동팁 아 이렇게 황동이 들어가 있는 건 거죠? 안에 자체 노즐이 들어 있어 브라스 꽂아봐 그래가지고 꽂아보시면 딱 고기에 아 더 안 들어가지 더 안 들어가게 딱 요기까지 그래서 딱 EM6 해라고 딱 궁합이 좋아 오 되게 딱 깔맞춤 한 듯이 그렇게 됐네요 거기 딱 노즐 위치까지 딱 들어가지 딱이야 딱 딱이야 딱 완전 딱 좋아 이 궁합 아 그렇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 그래서 요 황동팁을 꽂으시면 이어팁을 뭐 어디까지 꽂아야 되지? 이런 고민 없이 그냥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소리가 좀 밝아지려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 그래요? 깊어집니다 그래서 또 EM6L 사운드와 궁합이 너무 괜찮겠죠 오 그리고 살짝 더 길어지니까 귀 속으로도 더 깊게 들어오는 것 같아 오 그렇네요 나도 요걸로 이 노래는 안 들어봤는데 In My Back 들어보겠습니다 좋습니까? 역시 그 팁이든 뭐든 좋은 게 좋아 이 팁 비싸 근데 얼마에요? 4만원 두 쌍에 4만원 두 쌍에 아니 근데 그래도 팁은 다양하게 쓰니까 나한테 맞는 거 있으면 내가 사본 팁 중에 제일 비싼 거 같은데? 하나도 아깝지 않은 4만원이었다 팁 진짜 좋지 않냐 이거? 옷 어디서 사지? 사야겠다 이거 좀 많이 사야겠다 저 사실 맨날 귓구멍도 크고 이어팁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적이 되게 많은데 저 이렇게 완벽한 느낌 처음이에요 E-M6L하고 궁합이 좋은 거 같아요 이거 이어팁이라는 거는 그 사운드 성향을 조금 바꿔놓는 건 있으니까 뭐 잘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겠지만 저는 E-M6L에는 황동팁 E궁합은 E-M6L이 그냥 기본적으로 좋았지만 이 깊이를 더 만들어준다 이거는 진짜 너무 훌륭한 조합이야 사실 아까 우리가 모니터 성향이라는 게 약간은 좀 드라이한 느낌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약간 이 황동팁이 약간의 울림을 더해주면서 되게 펀 사운드처럼 조금 바꿔놓는 게 있어 살짝 기분이를 이렇게 되게 기분이고 약간 이렇게 업 시켜주는 텐션을 살짝 올려주는 느낌이 있네 그리고 이 In My Back이라는 곡이 드럼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고 베이스로 리듬감을 갖고 가는 그런 곡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베이스를 이렇게 두둠둠 튕겨줄 때 이게 좀 이렇게 깊어지니까 되게 기분 좋게 되게 부악 하고 눌리는 기분으로 딱 그 리듬이 가주는 게 너무 좋은데 지금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진짜 보컬도 살짝 강화되는 느낌이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소스들이 살짝씩 강화 플러스 1씩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보컬이 강화됐나 하면 드럼도 강화됐고 드럼이 강화됐나 하면 스테레오 이미지도 좀 더 강화됐고 여러 가지로 약간의 강화들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팁 안에 노즐이 길어지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내준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아까 좀 드라이하다고 느꼈던 소리가 조금 더 울림이 보태지면서 뭔가 더 풍성하게 맞아요 그렇게 들려오는 느낌이었어요 되게 소리도 풍성해지면서 귀를 압박하지 않고 저음을 잘 막아주고 여러모로 되게 기가 막힌 팁이네요 이거 이게 조합이 되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EM6L의 본판 자체가 굉장히 플랫하고 레퍼런스적인 그런 사운드를 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이거 말고 폼팁을 꽂아봐도 좋고 좀 다른 팁을 써가면서 약간의 풍성함을 더 만들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제가 여러 가지 팁을 꽂아보고 이걸 고른 이유가 폼팁을 꽂았더니 그 풍성함이 EM6L의 고유의 캐릭터를 좀 희석시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기분은 더 좋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약간 EW 같은 사운드로 가버리나 EA 같은 사운드로 가버리나 그런 느낌이 조금 첨가가 되길래 이게 첨가가 가장 적으면서 데프스를 더 만들어주는 이 정도의 팁을 제가 골라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 가지 요령인 것 같아요 이게 기본으로 번들된 이어팁이 나쁘지는 않은데 굉장히 야들야들한 재질의 이어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처럼 제가 꼽다가 너무 깊이 들어가 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귀에 꽂았을 때 이게 좀 소리가 새 버리는 약간 날려들어가는 기분도 있어요 귀 모양에 따라서는 그런 분도 계실 거라서 조금 쫀쫀한 스타일의 이어팁을 꽂아주면 조금 더 사운드의 보강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본질적으로 EMP6L 사운드라는 건 변함이 없고요 좋네 이게 10만원대에 진짜 좋은 레퍼런스 기기를 만들었어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수뱄지녀가 여자 보컬 추천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형님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팀을 골라왔습니다 트라이세일 아 들어보셨죠 이미 내 레퍼런스 지금 네 번째 있어 아 이거 듣고 아 이거 형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미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되게 추천하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네 트라이세일의 슈퍼블룸 들어보시죠 최신 앨범이죠 아 들어보셨죠 네 여러 번 다양한 기기에서 아니 그런게 있더라 어렴풋이 아는 팀입니다 이 팀은 다 좋은데 너무 믹스를 보컬 중심으로 해 보컬 팀이니까 보컬에 완전 몰빵했어 근데 EM6랑 황동TV 궁합이 진짜 좋긴 좋구나 되게 잘 맞아요 어 소리끝이 이렇게 끝까지 가는 느낌들 황동TV 울림을 조금 길게 만들어주는데 EL6 자체가 이렇게 밀도감도 너무 좋고 소리를 이렇게 쭉 뻗게 만들어주는 그런 힘들이 되게 좋다 보니까 아 이 울림이 진짜 끝까지 가는 느낌 자체가 되게 좋아요 맞아요 맞아요 되게 다방면에 두루두루 쓰일 것 같은 그런 사운드를 들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가지 장르를 지금 들어보는데도 계속해서 어떤 장르가 특출나게 뭐 더 좋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것 같아 그렇죠 여러모로 괜찮아요 사실 뭐 레퍼런스 사운드라는게 좀 그런 측면이 있죠 그렇죠 두루두루 그냥 뭐 다 잘 어울리는게 레퍼런스 사운드죠 특히나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고역이 양이 적지 않으면서도 날카롭지 않다 저는 이걸 계속 장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게 지금 이 트라이세일 노래를 들으면서도 그 장점이 계속 생각이 나는거야 굉장히 막 되게 앵앵하는 그런 보컬로 들릴 수도 있는데 그 와중에 어? 괜찮은데 이 정도면? 시원한데? 계속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졌어요 네 지금 사실 이 트라이세일 트랙은 사운드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이게 레인지가 되게 좁게 잡혀있는 그런 곡입니다 진짜 보컬에 몰빵을 했는데 이 세 명의 보컬이 같이 부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 보컬 보컬 보컬이 겹쳐있어 거기다가 여기다 양념을 더해주는 사운드가 되게 하이 영역의 브라스에요 그래서 빰빰빰하는 브라스가 같이 나오는데 보컬에다가 브라스까지 완전 같은 영역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정말 이 중역대 약간 중고역을 꽉 잡고 그대로 이렇게 덩어리가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조금 어떤 곳에서는 답답하게 느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아 이거 너무 시끄러운데 요란스러운데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EM6L이 제 생각에는 그거를 이렇게 다운시키지 않으면서 중용을 잘 지키고 있다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이거는 전형적인 그런 레퍼런스 사운드 이어폰들의 특징입니다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소개해드린 이어폰들 중에 야 이건 레퍼런스 사운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은 대체로 요런 부분에서의 표현력이 딸리지가 않아요 요런 부분을 되게 잘 뽑하죠 그래서 여성 보컬 좋아하시는 분들도 오 EM6L 사운드 좋아하시겠는데 그 생각이 많이 드네요 저희 카페 분들 EM6L 많이 가실 것 같습니다 시원해요 전반적으로 시원하고 경쾌하고 좀 그런 인상입니다 사실 EA 시리즈나 EW 시리즈를 듣고 나 심가 사운드 너무 좋은데 하셨다면 EM6L의 사운드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전의 그 시리즈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내려앉은 무게감을 갖고 가는 사운드였잖아요 근데 EM6L은 정말 이렇게 위로 확 떠올라서 되게 경쾌하게 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베이스 영역이 되게 잘 들리고는 있지만 신기하게 좀 떠있네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요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밴드 사운드라던가 아까 참 빠데뜨라 그거 들을 때도 그런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사실은 피아노가 너무 이제 무겁게 떨어지지가 않고 이렇게 경쾌하게 피아노가 딱 떠오르는 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되게 산뜻하다고 할까 그런 기분이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피아노 백킹이 자칫 잘못하면 이제 그랜드 피아노 백킹들은 너무 면적을 많이 차지해버리거나 묵직해지거나 리듬감을 좀 이렇게 붙들어 매는 그런 느낌을 낼 수 있는데 아까 그 물론 피아노 터치를 워낙 경쾌하게 잘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전반적인 사운드가 되게 경쾌하게 가는구나 근데 그 와중에 섹스폰 영역이 되게 시원하게 잘 나왔다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피아노 사운드를 좀 경쾌하게 만들어줬다라는 느낌보다는 원래 경쾌하게 친 거를 정말 그대로 보여줬다 음 저는 거기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경쾌한 걸 경쾌하게 보여줬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마을리아처럼 약간 이렇게 무게감이 있는 트랙은 무게감이 있게 보여주고 트라이세일처럼 뭔가 이렇게 보컬에 몰빵한 트랙들은 딱 그 장면을 잘 보여주고 그 다음에 첫 곡이었던 뭐 김세정씨 노래 같은 경우도 그냥 약간 믹스상에서 이렇게 뭐 눌려있다던가 뭐 그런 상황들을 정말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모니터로의 성능이 되게 뛰어나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모니터로의 성능이 좋다라는 의미이지 전통적인 모니터 이어폰 스타일의 사운드와는 좀 다릅니다 아 그럼요 그냥 사실 그냥 일반적인 감상용 이어폰이라고 보는 게 맞지만 어쨌든 그런 성능 측면에서 그렇게 좀 있는 그대로 표현력이 되게 좋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10만원대 가격에서 그 심갓이 뭘 해줘야 돈값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그걸 되게 고민해서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은 이제 10만원대까지 넘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EW200에 업그레이드된 사운드다 이러면 사람들이 약간 갸우뚱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냥 아예 야 10만원대에서는 레퍼런스를 들여줄게 해버린 좀 전략적인 선택이 아니었을까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아주 적당한 포지션인 것 같아 사실 10만원대에 모니터링 이어폰 찾기 되게 쉽지 않거든요 제품은 많이 있잖아요 뭐 어떤 게 있죠 뭐 슈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잖아 야 이제 아직까지 슈어를 추천할 순 없죠 아 그래요? 네 아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어? 어 그리고 이제 그거를 과연 이제 레퍼런스라고 할 수 있나 레퍼런스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모니터 이어폰들은 사실은 레퍼런스 사운드냐면 그렇진 않습니다 그건 그랬죠 근데 지금 이 심갓의 EL6 같은 경우는 레퍼런스한 밸런스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니터링하기 되게 좋은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지금 10만원대에 포지션잉 잘한 것 같아요 잘 나왔죠 사실 이어폰 업계가 해마다 이제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2023년에 추천할 수 있는 10만원대 모니터라고 하면 어 약간 이런 좀 기준점을 새로 만들어주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박스에 써있었어 하만 2019 타겟에 거의 맞췄다고 써있더라고 어쩐지 플랫하더라 플랫한 이어폰을 만들어서 플랫한 소리를 들려줬네요 아무튼 심갓이 이번에도 가격 대비 성능만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괜찮은 사운드를 들려준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인 뭐 외관이나 구성품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도 전혀 돈이 아깝지 않은 좋은 이어폰이에요 오늘 듀5로 매칭해서 더 그럴 수도 있어 뭐 ESS 사운드 자체도 굉장히 그 레퍼런스 스타일이니까 그렇죠 이 조합이 레퍼런스 플러스 레퍼런스 뭐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약간의 양념만 쳤습니다 저는 황동 팁으로 황동 팁 오늘 방송도 유용해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사티키였습니다 엔지니어 이수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멘 Эм Safiya 여행 당부만 들어가 기상캐스터 띵 숫 20 좋